안녕하세요. 오늘은 술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는 눈치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눈치가 빨라야 이기는 게임입니다. 지역마다 방식은 틀리지만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눈치게임 1, 2, 3, 2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눈치게임 1, 2, 3 네 이렇게 해서 눈치게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어? 왜 갑자기 코를 파죠? 아 네 눈치게임이었습니다. 네 가운데 사람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네요. 이제야 차지만 오른쪽 손이 아니라 왼쪽 손이었죠. 멍청한 자식. 뚱적하여 주시옵소서잖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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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